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유전 문제를 가장 쉽게, 또 가장 편하게, 또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에는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를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이렇게 1, 2, 3, 4 번호를 붙이는 거고 오늘의 주제는 세포분열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포분열은 핵상, 핵형, 그리고 DNA 상대량, 염색체 유전자 유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문제의 예시들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는 라지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 가는 하나의 상에 있고, 다는 X에 있다. A부터 D는 사람 P와 Q에 각각의 세포들이다. 이렇게 해서 쫙 문제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DNA 상대량이 쫙 폐로 나오든지, 아니면 세포 A부터 D에 각각의 유전자들의 유물을 내든지, 쭉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세포의 핵상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지금 예시니까 이렇게 하나의 상이라고 했지, 가와 나는 상에 있고, 다는 X에 있다. 그럼 이제 독립된 건지, 연관된 건지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야. 또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가나다가 주로 나오니까 예시를 쌤이 두 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상에 있고, 다는 X에 있어요. 그래서 쌤이 올류베이직 심화 강좌에서 예시 나눠주기로는 어떻게 했었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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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상, 상, Y. 이때 상 두 개는 독립이거나 연관이거나, 그치? 상, X, Y, 상, X, X.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수업을 했고요. 지금 퀘스트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예시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을 딱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남자의 2N짜리와 여자의 2N짜리, 남자의 N짜리와 여자의 N짜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염색체들이 쫙 그려집니까?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걸 가장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 봐봐. 이미지화해야 문제가 풀리지. 야, 어떤 문제를 보는데,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이 있고, 또 남학생, 가라는 남자애가 있고, 나라는 남자애가 있다고 치자. 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수능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겨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다 같이 1등급. 야, 그러면 1등급이 의미가 없잖아. 꼭 이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가 생명을 1년 공부했든, 아니면 재수를 해가지고 2년을 했든, 아니면 3년을 했든, 아니면 생명을 하루에 5시간 했든, 그런 거 관심 없이 똑같은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겨루기 위해서 얘가 잘하면 1등급, 얘가 조금 떨어지면 3등급. 등급을 나눠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하나 갖고, 겨루기 위해서 내가 얘를 누를 수 있냐, 눌리냐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를 딱 해서 여러 명 딱 줬어. 그런데 얘는 머릿속에서 각각의 시기별, G1, M1, M2, 생식에 따른 염색체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딱딱딱 세팅이 돼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오르는 애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 표를 딱 보면, 이게 뭐야? 그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옆에다 이걸 그리는 애가 있을 거야. 또 다른 애는, 이건 뭔 소리냐? 이건 아예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애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 똑같은 문제 갖고 겨루기 했습니다. 누가 이기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애가 이겨.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해진 거야. 뭐 하면 돼? 그려질 때까지, 이미지화가 될 때까지 직접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하나의 스킬, 이런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야 어떤 문제든 우리가 똑같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해서 지금 여기는 쌤이 예시된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Y라고 하는 것은 남자애로 예시를 든 거고요. 이걸 상염색체 있다. 이걸 상염색체 있다. 이걸 X염색체 있는 것이다. 원래 X염색체 있다. 그러면 남자애로 이럴 때 Y 안 쓰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조를 조금 예쁘게 맞춰주려고 Y를 써준 거야. 그래서 남자애로고 상상 X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예시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이제 상상 X야. 그런데 상상 독립시켜 놓을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묶어서 해보시고, 독립시켜서 유전자형 바꿔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로 바꿔서 해보시고 이거를 X 유전자인데 남자 넣었으니까 여자에 넣어서도 한번 해봐야 되고 상염색체 있고 XX 넣어가지고 남자 꺼와 여자 꺼를 세팅해서 해보고 다 그려봐야 감이라는 게 생기고, 머릿속에 그림이라는 게 잡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딱 쓴 다음에 각각의 시기별로 나올 수 있는 DNA 상대량을 쫙 정리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Y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는 표가 있으면 112010이라는 세트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지원기 세포의 대립 유전자의 합을 통해서 상성 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숫자가 가능하죠? 012가 함께 있어요.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야.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밑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또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러면 남자 꺼 이렇고 여자 꺼 이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표로 싹 정리해보면 아, 이런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대립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정리해볼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유전자 유무까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지. 그럼 대립상의 수보다 동그라미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쌤이랑 공부해봤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계속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포분열 파트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를 꼽아라. 그럼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될 때까지 연습한다야. 그래서 이걸 직접 그리시고 그린 다음에는 문제에 나온 거를 풀어보고 그럼 문제의 세팅대로 다시 한 번 그려보시고 또 그걸 눈으로 한 번 쳐다보고 또 다른 문제를 푼다면 또 문제에 있는 세팅대로 다시 한 번 그려보고 문제 세팅을 변화시켜서 그려보고 쉬는 시간에는 자꾸 그린 거 또 그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목적이니까 그 그려는 걸 이렇게 펼쳐서 보면서 눈으로 계속 눈에 발라주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쓰지 말고 펜되지 말고 눈으로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염색체가 이렇게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OS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계속 머릿속에 그림으로 심어 놓는 거야. 그러면 남자, 여자, 상, 성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얼추 그림이 떠오를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하반기 때 계속 연습을 하면서 문제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보면서 자기 거를 다듬어 가면 실력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일관성 있게 접근하면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해서 오늘 쌤이 알려주는 첫 번째 세포 분열을 가장 편하고 빠르고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미지화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이렇게 팁을 하나 줬으니까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캐스트 또 다음 강에서 쌤 개념 강좌 있으니까 개념 강좌 보시고 다음 캐스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